안녕하세요 웅달챗방 구독자 여러분 새롭게 mc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하고 투자와 관련된 특히 테슬라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 너무 처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학부 석사하고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좀 받았고요 주전공은 디지털 경제 이런 부분으로 돼 있었고 한국에 와서는 다양한 컨설팅도 하고 투자회사 대표도 잠깐 있었고요 공직에도 좀 있었고 지금 ai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 ai 혁명이라는 책도 썼고 최근에는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는 책도 썼고요 그래서 책도 쓰고 더 코어라는 곳에 글도 매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카카오에 투자를 받았는데요 주로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ai를 사실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ai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 한 3개 정도의 서비스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범한 수준의 글을 집어오면 고품질로 바뀐다든지 뉴욕타임즈 스타일로 바뀐다든지 다양한 글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음성 파일을 집어오면 인터뷰 형식으로 인터뷰를 누군가 한 거면 인터뷰 글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유튜브 링크를 집어오면 전자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 어니쇼크가 나왔잖아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실적과 관련돼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거라 왜 이렇게 테슬라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주가 이번에 7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다시 좀 회복하다가 또 지금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를 우선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 내에서 실망한 포인트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가 있습니다 테슬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월가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중간에 사고 팔고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월급이나 보너스가 실적이 보너스가 이러한 연실적으로 또는 중간 단계 실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2년 끌러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얻었다 이런 건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2024년에 얼마 정도의 실적을 냈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것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2024년 테슬라의 실적이 앞으로 개선되는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거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총 이익률의 변화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체 판매량에다가 빼기 이것의 생산 비용을 뺀 건데요 이번에 테슬라의 매출 실적을 보면 총 이익률을 보면 18%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분기 즉 1분기 때는 17%였기 때문에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개선된 이유는 가장 크게는 에너지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기가와트시에서 약 9기가와트시로 에너지 부분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부분에서의 매출 이익률이라는 건 20%가 넘거든요 에너지 조정됐지 에너지 테슬라의 메가팩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을 끌어올린 것이지 매출 총 이익률이지 자동차 부분만을 뜯어놓고 보면 뜯어놓고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co2크레딧이라는 탄소배출권 판매가 있거든요 이것이 약 9억 달러가 나왔어요 9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일단 작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전통적으로 co2크레딧 매출을 자동차 매출을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매출에서 재무제표에서 제거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자동차 산업에 자기가 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시장 환경 특히 유럽에서 많이 매출이 탄소배출권 매출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타사가 못해서 타 자동차 기업이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테슬라가 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뺍니다 이것을 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1분기 때는 17%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이 자동차 부분만을 떼어놓고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즉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것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내에 과연 저점을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것인가 저점 통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부분에서 ESS 부분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CO2 크레딧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FA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러한 미래의 투자에 대한 흔히 말하는 KPEX 투자라든지 프리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현금 자산 보유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월가의 기간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순수 자동차 회사로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총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서 테슬라에 대한 매도량이 많았던 거고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돼서 사실 전기차 경쟁력만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경쟁력은 계속 치열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테슬라가 앞으로 그려내는 AI 미래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미래가치 미래 기대감이 투영됐기 때문에 테슬라 정도의 매출 규모에도 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래의 가치가 전혀 반영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단기간에 있어서의 그런 요동치는 것 플록투레이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은 아직까지 재무제표상에는 AI 실적이 재무제표의 숫자로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죠 월가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AI 좋다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FST 진화하고 있고 옵티머스의 시장성은 무한히 커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당장 이것은 마켓에서 입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켓에서 AI 매출로 기록돼야 되는데 지금 AI 매출로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FST입니다 FST에 지금 99달러로 매달 이런 구독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질문했어요 채택률 그러니까 테이크레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테이크레이트에 대한 채택률 즉 FST 전체 북미에서만 가능한 거니까요 북미에 있는 테슬라 차량 소유주 중에서 FST를 매달 월 99달러를 내면서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매우 미닝풀 인크리스 즉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있는 성장률이지만 성장률을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아직 10%대 미만일 거라는 거예요 10%대 미만이라는 거고 이것은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기타 매출로 지금 서비스 부분에 기타 매출로 잡히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액수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FST에서 테슬라는 아직까지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확인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AI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무제표상의 근거는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비중으로 치면 10%도 안 되는 수준의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10%는 택도 없죠 10%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될 거예요 1%도 안 되는 수준이구나 그럼 테슬라가 아무튼 그래도 이 엄청난 AI 빅데이터로 보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학사님이 보시기에 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테슬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가 어떤지 우선은 이제 테슬라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4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6월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한 책에 있어서의 뉴 챕터 새로운 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뉴북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책은 AI 책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AI로 전환함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테슬라의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 카메라에서 녹화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와이파이하고 연결될 때는 자동적으로 테슬라의 서버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SD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라 테슬라의 많은 차량에서 사실 계속해서 비디오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또 여러분 이제 괄목한 반환 변화는 FSD 버전 12부터는 우리가 종단간 AI 엔드 투 엔드 AI로 전환이 됐잖아요 엔드 투 엔드 AI라는 것은 한쪽에서 우리가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옆에 있는 예를 들자라면 자전거라든지 또는 횡단보도의 신호라든지 교통신호라든지 또는 하우스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센싱에 있어서 AI가 사용되었고 사실 나머지 끝에 있는 것은 룰베이스 인간이 또는 휴레스틱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직접적으로 교통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는 어떻게 하고 앞차와의 속도가 얼마일 때 앞차와의 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이걸 다 인간이 다 입력을 했거든요 이것이 30만 줄이 넘는 c++로 만들어진 컴퓨터 원어로 만들어진 코딩이었는데 이걸 다 삭제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학습하면서 신경망에 이어서 스스로 룰을 찾아내도록 이것이 만들어졌던 것이 10위인 거고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인풋되어야 된다는 것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연산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데이터량은 많았지만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테슬라의 자체의 AI 칩이라든지 이런 칩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병목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 2024월부터 이 병목현상이 해소되었다고 테슬라 측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막대한 학습들이 이뤄지고 있으면서 지금 12.1이라든지 12.2, 12.3, 12.4 그리고 마침내 7월 29일을 기해서 일부부터 시작을 해서 12.5가 지금 FST가 배포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양 전 세계에서 수집되고 있는 테슬라가 판매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수집되고 있는 중국을 심지어는 포함해서 데이터의 양과 그리고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테슬라 자체 칩이라든지 이런 AI 칩들의 이러한 컴퓨팅 파워가 이제는 충분히 갖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조 슈퍼컴퓨터죠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서 테슬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AI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는 데이터를 대단히 잘 활용하고 있는 대단히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모하고 다른 것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지만 웨이모는 되게 로컬 스페시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쓴다는 특징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지도 데이터를 대단히 HD 카메라로 우선 다 찍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지역의 지도와 그 지역의 지형 자체를 그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만 달린 차량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 지도 위에서 레이더와 라이다를 유행해서 작동한다는 건 뭐냐면 뉴욕에서 만약에 FSD를 작동시키고 싶다거나 또는 필라델피아에서 작동시키고 싶으면 우선 필라델피아에 가서 사전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뉴욕 가서 새로 작업을 해줘야 되고 서울 가서 새로 작업해야 되고 베를린 가서 파리 가서 새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매우 제네랄합니다 그러니까 제네랄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지역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지역에서 룰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수정만 투닝만 한다면 FSD가 예를 들자면 배포가 되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도 배포되고 텍사스에도 배포되고 뉴욕주에도 배포되고 다 공통적으로 지금 북미에서 배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FSD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허가가 나고 성숙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 들어갈 수 있다는 웨이모는 단계별로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는 국가별 허가만 떨어진다면 그 국가 전체의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웨이모하고도 차별수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로 웨이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웨이모하고 또 하나 경쟁기업이라고 할 만한 데가 우버가 될 수 있나요 우버는 사실은 자율주행에서 철수를 했고요 우선 미국에서 경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GM의 크루즈가 있었는데요 GM 크루즈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원격조정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자율주행이지만 원래 멀리 있는 곳에서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는 2km마다 한 번씩 원격조정을 개입하는 이런 사건으로 한 번 사업에 철수를 냈었고요 캐나다 기업이긴 하지만 아마존이 인수했던 죽수라는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에는 이미 있고요 이스라엘 기업이 모바일 아이스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을 다량한 곳에 사용하고 있고 영국에도 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하웨이라든지 바이듀 이런 쪽에서 대단히 중국에서 중국 정부도 지금 특히 올해 2024년 올해죠 7월 초에 자율주행에 대한 전략적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샤이펑이죠 샤이펑 같은 경우에는 레이다하고 라이다를 중심으로 해서 웨이모처럼 자율주행을 했었는데 올해 5월부터 처음으로 레이다하고 라이다를 없앤 그래서 비전 온리 테슬라처럼 레이다와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샤이펑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테슬라처럼 엔드 투 엔드 ai 즉 지금까지는 아니었죠 한편만 ai였다라면 종단간 ai를 구현하는 기술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선언하면서 서비스가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에서 상당히 지금 테슬라한테는 경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맥락에서 일종의 매개효과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를 지금 상하이에 제한된 도로에서 테슬라의 fsd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 허가해 준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정부가 테슬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fsd와 경쟁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자국 내 산업에서도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워낙 지금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고 중국은 전기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 전체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율주행차 시장도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도 중국이 되겠다라는 것을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쩌면 좀 더 빠르게 미국보다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하드웨어 측면 말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아까 웨이머도 사실 구글에 어떻게 보면 합산사로 할 수 있나요? 네. 자회사죠. 알파벳의 자회사 개념이잖아요. 그럼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회사들도 얼마든지 엄청난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이 자율주행 상황이... 유일하게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죠. 아마존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메타나 이런 쪽은...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고 중국의 바이루가 유일하고 화웨이도 유일하고요. 죄송한데 죽스는 캐나다 그룹이 아니죠. 와비라고 하는 또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어요. 와비는 이제 트럭을 주로 하는 거죠.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마트에 창고만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진 루트만을 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주행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와비라고 하는 자율주행 이것이 캐나다 기업이죠. 이러한 부분도 예를 들자라면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지만 이 외에 빅테크 기업 중에서 사실 애플이 자율주행을 시도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한 케이스고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빅테크에서 자율주행 경쟁은 유일하게 아마존 정도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특수 차량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킬로미터 수라든지 마일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라면 자체 차량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주고요. 그리고 한 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월 달에 한 달 동안 무료로 fsd를 누구나 체험해 북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체험해 줄 수 있게 해 줬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인도할 때 fsd를 경험하게 해 준다든지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케팅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달 무료 체험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의 fsd의 테스트 마일들을 높여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전환 관련돼서 태양광 쪽이라든지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2분기 실적에서도 상당히 ess 쪽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이 에너지 전환, 태양광, ESS 같은 배터리 저장 관련된 이런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이 에너지를 지속,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성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사회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상당히 에너지 관련된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한 850조라고 보면 2030년 기준으로 ESS가 대략 300에서 350조 엄청난 큰 시장으로 잡더라고요. 추정치를. 그래서 ESS가 그리는 어떤 에너지 저장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하시고 계신 거고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중국,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실 재생에너지 산업들은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것은 AI가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KPEX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쓰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어디에 가입돼 있냐면 R200이 가입돼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100% 2030년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을 C200으로 만들어서 클린으로 바꿔서 R을 원자력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로비 작업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R200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이거는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이 지금 현재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천연가스 발전소를 만든 것보다 더 저렴해졌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스톡과 플로우를 경제학 개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화석연료에서 만든 에너지가 생산되는 건 많지만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이렇게 뚜렷하게 중국하고 미국은 신생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생에너지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연의 조건에 따라서 에너지 생산량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많이 만들어지고 풍광 같은 경우에는 폭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 조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드에다가 배선망에다가 안정적으로 또는 피크타임에서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장장치는 대형 저장장치 ESS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시장이 커지면 ESS 시장은 같이 연동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련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 로트롯 공장에다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생산설비를 증설해서 올해 말 되면 40기가와트시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용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기멜로는 10기가와트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수요는 넘쳐나고 이거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하고 똑같아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못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2분기 때 공급을 9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9기가와트시라는 것에 정확한 재무제표상에 기록하는 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메가팩이라고 하죠. 테슬라의 ESS를요. 메가팩이 배달돼서 설치가 완료돼서 돈이 입금될 때 그 분기의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콜 9기가와트시라는 건 아닙니다. 즉 설치가 완료돼서 매출이 9기가와트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기별 생산량 와트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상에 있어서 대단히 증폭되고 있다는 거고 올해 말 되면 연간 40기가와트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 분기마다 10기가와트시가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상하이 공장이죠. 상하이의 지금 메가팩 두 번째 메가팩 테슬라의 메가팩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완공이 2024년 12월 또는 2025년 1월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산 용량은 120기가와트시예요.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2분기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장이 너무 커져서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중장기적으로 2배에서 3배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120에서 24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 사업 부분 매출이 지금 2분기 때 전체 테슬라 매출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충분히 15% 20%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매출이익률이 총 매출이익률이 23%예요. 23%에서 24%까지 한다는 것은 이거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캐시카오가 된다는 거죠. 전기처보다 훨씬 마전이 좋네요. 그렇죠. 캐시카오가 돼서 이 캐시카오를 가지고 프리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고 현금성 자산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ai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을 특히 지금과 같은 고이자율 시대에도 ai에 투자할 수 있는 kpx 투자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자본을 선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ai 전환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에서 에너지 사업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 부분은 테슬라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캐시플로우가 테슬라의 ai 전환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트럼프 리스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를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바이든하고 정반대의 굉장히 석유학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트럼프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정치적인 리스크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우선 5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현재 카메라 헬슨이 지금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지금 1% 차이긴 하지만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의 대표가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요.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결절을 하면 사람들이 이념 소비를 하거든요. 그럼 나 테슬라 안 사야지. 이런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말씀하셨던 에너지 리스크 전기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를 가장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진영에서 ai 규제를 낮춰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ai 규제를 낮춰주는 건 뭐냐면 fsd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지금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슈퍼바이스드 즉 인간감독화에서 작동되는 fsd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2025년에는 버전 13에서 언슈퍼바이스드 즉 비감독 fsd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가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차량에 사고가 나면 생산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업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언슈퍼바이스드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는 거고 언슈퍼바이스까지 와야 사람들의 안정성이 있어야 fsd 채택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여기에서는 정부의 허가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즉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 입장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가는 항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줘도 되는데 트럼프가 또 얼마 전에 유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브이 싫어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브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치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찬성해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연방법을 쉽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중간 선거가 같이 일어나죠. 즉 의회하고 상원과 하원도 50%가 바뀌는 이런 선거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법을 바꿀 수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법이 진행된다라면 에너지 사업에서의 어떠한 재생에너지의 전환 같은 경우는 미국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강력한 글로벌 업체를 포함해서 테슬라의 ESS나 에너지 쪽 사업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우선은 지금 수많은 스타트업이 존재하죠. ESS에 스타트업 존재하는데 우선 가장 큰 경쟁자가 최근에 생겼죠. 중국의 CATL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어차피 테슬라의 메가팩도 ESS도 과거에는 삼원계 배터리를 쓰다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가장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CATL이 이 ESS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테슬라에게는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메가팩 ESS에는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오토비더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고 CAT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것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CATL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오토비더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오토비더는 유럽과 미국과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토비더가 장착되어 있는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 단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0.01초 내로 전기가 비쌀 때는 팔고 전기가 쌀 때는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것도 저장하지만 외부에서 전기값이 쌀 때는 사서 저장을 했다가 전기값이 비쌀 때 갔다가 파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오토비더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VPP 같은 건가요? 가성발전소. 네. 그래서 버추얼이죠. 버추얼.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메가팩을 설치했을 경우에 1년 정도가 지나면 메가팩 설치 원가를 전기를 판매해서 지금 뽑을 수 있다고까지 나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테슬라의 ESS 메가팩은 다른 기업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멕을 못 주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단타 매매를 전기를 못하니까요. 한 점만이 전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메가팩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만 유럽과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시장에서는 메가팩이 의미를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중국 시장인 거죠. 중국 시장에서 메가팩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에서도 메가팩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의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CATL이 나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CATL이 나와도 테슬라가 생산한 메가팩은 전량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가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인가요? 아니면 중국의 비중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맞나요? 전기차를 포함해서. 시장 규모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어딜까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이 내수 시장이 큰 거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득을 받던 기업들이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나 포르쉐처럼 다 독일 기업이었죠. 이걸 지금 독일 기업은 중국에서 거의 몰락하고 있는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 기업들 비디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에서는 여기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갈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나마 올해 7월 달에 2분기가 끝난 7월 달에 테슬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하는 이런 호실적을 보이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미국하고 중국 이런 부분에 물론 판매량의 대수로 보면 미국이 더 많습니다만 이 양대축인 거잖아요. 이 양대축의 시장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차량 판매도 중요하지만 FSD 사업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중국에서 경쟁력이 줄어들었던 것은 문제는 FSD하고 오토파일럿이거든요. FSD하고 요즘 오토파일럿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최근에 월시저널에서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오토파일럿이지 FSD가 아닙니다. 항상 자율주행 테슬라의 서비스가 문제에 있었다는 외신보도를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이 오토파일럿인지 FSD인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FSD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토파일럿은 우리가 다 있는 오토크루즈 기능들 자동차 운전 보조 시스템이죠. 이런 부분인데 심지어는 이 오토파일럿도 중국에서는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보안시설이 많은 거죠. 군대 시설이 많고 공항 근처 가면 쓸 수 없고 곳곳에 있는 군대 시설을 지나가게 되면 보안시설을 지나가면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거의 유명무시라는 수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는 전기차로만 경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기차로만 경쟁하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품질도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샤오미도 이 시장이 뛰어들면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점점점점 떨어졌었는데요. 우선은 테슬라가 지금 현재 바이두의 지도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중국에서 오토파일럿에 대한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고 그리고 FSD가 상하이에서 제한된 도로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올해 내에 중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FSD가 있는 테슬라 차량과 FSD가 없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중국차 이러한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고 이랬을 때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전기차 자체로만 경쟁력으로 사실은 BYD나 중국 업체들, 로컬 업체들이 버틴 건데 테슬라한테 이런 오토파일럿이나 FSD 기능을 더 확대해주고 하면 자기네들 중국 그렇게 보조금을 이번에도 보니까 만 위안에서 2만 위안을 100% 이상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자국을 보조금 주면서까지 보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테슬라 강력하게 AI가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인 건데 업체들 자국 전기차 산업을 더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는 요인인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허가가 됐지만 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까지 전기차 차량 자체를 만드는데 엄청난 국가 보조금을 쓰면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수직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리듐 정제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런 수많은 기업들 하면서 자동차의 품질은 끝까지 왔다고 보고 있고 더 이상 정부가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어요.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는 거고 올해 2024년 7월에 중국이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략 지원 산업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강제 푸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이두와 하웨이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히 BYD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 없는데 다 하웨이에서 빌려온다든지 바이두에서 빌려온다든지 이런 매칭을 하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네이버가 현대자동차하고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테슬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출 수가 있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허가하는 거죠. 테슬라를 허가한다는 건 그 정도의 경쟁력. 아까 말했던 샤워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엔드 투 엔드 ai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비전 옴니 즉 레이더와 라이더 없이도 충분히 자동차에서도 왜냐하면 라이더하고 레이더를 단단하는 건 일반 택시에서는 가능하지 일반 승용차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중국의 라이더하고 레이더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유럽에서 판매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라이더하고 레이더보다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자동차에다 붙였을 경우에는 가격 원가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승용차에 다는 것은 비전 옴니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껍데기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라는 거고 이 옮기는 때에 맞춰서 테슬라를 허가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허가가 올해 말에 온다라는 것은 올해 말까지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들을 충분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2025년 같은 경우에도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중국 36개 도시에서 로봇 택시를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 몇 개의 도시에서 이렇게 서비스 지역도 지금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기술도 경쟁력을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중국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갖춰졌다는 판단이 완전히 들었을 때 fcd를 허가해 줄 겁니다. 그 전기차 판매량이 북미하고 유럽 말씀해 주신 중국에서도 여전히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델3나 모델Y나 출시된 지 6년 7년 8년 된 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량이 예전보다 뭐 YY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여전히 계속 1등이고 저는 결국은 테슬라가 가진 고객들의 로열트 충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테슬라만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고객들의 충성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고객들의 충성도는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사실은 분기마다 다르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분기의 구매자의 3분의 2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구매했다고 그랬어요. 신규로 3분의 2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또 유럽에서 설문조사에서 왜 전기차를 사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1위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승차감도 좋고 사실 전기차가 좋은 거지만 한국에서는 형성되고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비교한다면 캘리포니아라든지 유럽에서 내연기관을 살면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쪽팔린 거죠. 그리고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감이 소셜 프레셔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기차를 사는 비율들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데 또 거꾸로 여러 가지 요인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작년 말에 독일 국가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2023년 말에 보조금을 없애버린 거죠. 보조금을 없애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조금들을 늘리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이걸 캐짐이다 아니다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캐짐 한 번 썼던 언론들도 캐짐 썼던 거 반성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건 캐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캐짐은 대중화되기 이전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캐짐이고 얼리어 어덥터 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대중시장으로 갔느냐 했을 때의 캐짐을 따지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건 캐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의 플루트웨이션 성장률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해지는 거고 방향성은 우상향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명확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고 유럽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국만 2023년도에 역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의 이러한 상황을 캐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상황만 캐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전 세계 나머지 자동차 시장에서의 캐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대중화 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환점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갔을 때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시지프스의 시나이처럼 돌을 굴려서 계속 미끄러 미끄러지지만 나중에 정상으로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환점은 지난 거고요. 유럽도 지난 거고요. 미국이 아직 그 전환점을 올라가기 직전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국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시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지만 보셔야 될 것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가 중국이고 1위가 중국이 압도적인 큰 차이로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이 3대 자동차 시장이 움직이면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고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3대 시장이 움직이지 않...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분명하게 전기차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로 진입했을 당시에 노키아라고 보고 있어요. 노키아나 모토롤라. 노키아나 모토롤라 같은 실수를 지금 토요타가 하고 있다고 저는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기업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여러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2007년에 처음으로 아이폰 나왔지만 2008년 2009년까지도 세계의 어떠한 투자자들도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전환점을 통과하면서 즉 많은 사람들이 피처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게 비싼 스마트폰을 누가 쓸 것인가 그 당시 스마트폰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망속도가 투지망이었어요. 우리 지금 5G 가고 있잖아요. 투지망에서 모바일 컴퓨팅을 한다? 아무도 이것이 매스마켓 대중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앱스토어가 2011년 나오면서 순식간에 대중시장을 형성하면서 나머지의 어떤 시장을 파괴했던 것처럼 저는 이 전환점들을 중국은 이미 통과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이 전환점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의 대중화에 대해서는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모델들이 연기가 되거나 좀 지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온 기사 보니까 25년도에 가장 사실 제일 기대했던 중저가 차량이랑 모델2 그리고 픽업트럭, 사이버트럭까지 총 신규차장만 내년에 6종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전기차 시장 성장하려면 가격도 다운돼야 되지만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이 나와서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면 사람들한테 전기차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계속 전기차 시장에서 최상위권인, 선두권인 테슬라가 신차 관련돼서도 계속 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가 내년에 결국 6종이 몰아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는 어떻게 보시고 전기차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요타 그런 측면도 얘기해 주셨지만 앞으로 계속 선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우선은 테슬라가 모델2 대단히 혁신적인 기술로 만드는 48V 아키텍처 사이버트럭에 적용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고 4680 배터리를 집어오고 컨트롤러 100% 자사화하고 등등 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박스 프로세서로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량에 대해서 모델2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핸들과 게스파델과 브레이크 페달을 없애는 게 로보 택시가 되는 거죠. 원래 이것은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2024년 1월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2025년 하반기부터 모델2가 생산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양산은 2026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투자자들이 비판하고 난리가 난 거죠. 중국 차의 공세가 이렇게 빠른데 너무 늦다. 너무 늦다니까 로이터에서 보드를 했어요. 또 모델2 계획을 철회했다. 그랬더니 테스트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이다. 우리 철회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2024년 4월에 있었던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그게 늦기 때문에 그대로는 그대로 가는데 2025년 하반기가 아니라 2026년으로 미루고 지금 있는 모델3와 모델Y 생산라인 에서 추가 투자 없이 모델3의 저렴이 버전 모델4의 저렴이 버전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언제 출시하겠다. 2025년 1분기에 출시를 하겠다고. 상반기에 1분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출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훨씬 더 중국차의 공세가 더 거세니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저가 차량이라 할 수 있는 2만 5천 달러짜리 차량은 아무래도 2026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차량 발표는 2025년 하반기에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신차들이 나올 건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실적 발표했던 7월 23일에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물어봤죠. 그 차량 언제 공개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공개할 수 없고 공개 일정도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표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차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대기아차가 내년에 신차 끝내주는 저가용 전기차를 좀 더 지금 있는 것보다 저가를 하지만 차량 훨씬 더 좋은 걸 만든다 그러면 올해 차를 구매 안 해버립니다. 자동차는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대기수요가 발생해버리거든요. 이 거대한 대기수요가 발생해버리면 2024년에 차량 판매 실적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측하는 것은 12월 정도나 공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신차 공개를. 즉 신차가 생산되기 직전에 신차 모델을 발표해서 2025년에는 이것으로 매출의 선택의 폭을 넓혀가겠다. 매출을 더욱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발표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그걸 2024년에 이른 시간에 하반기 이른 시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그것은 신차 모델이 발표된 순간 2024년도 하반기 매출이 크게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기수요의 발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